지금부터 표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는 어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웹페이지에 레이아웃을 잡을 때도 표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법은 이렇습니다. 표는 테이블로 시작해서 테이블로 끝나는 구간이 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tr이 있고 여기 td가 있는데요. tr은 행을 나타내고 이 td는 열을 나타냅니다. th도 열을 나타내는데 th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 td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샘플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테이블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제의 코드를 제가 카피해서 이거를 콘솔에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코드의 결과가 이겁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우선 테이블은 테이블 태그로 시작해서 테이블 태그로 닫힙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보도라고 하는 속성은 테이블의 테두리를 지정한 겁니다. 이걸 없애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테두리를 불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의 용어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가 행입니다. 영어로는 row라고 합니다. row입니다. 이렇게가 열입니다. 영어로는 column이라고 합니다. column이 기둥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합니다. 셀. 아시겠죠? 이런 용어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행을 정의할 때는 tr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가 행이고 이렇게가 행이고 이렇게가 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tr 태그 안에는 그 행을 구성하는 셀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여기에는 셀이 세 개가 들어있죠. 이름, 성별, 나이.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셀은 이름이고 두 번째는 성별, 세 번째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 성별, 나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r은 두 번째 행을 의미하는 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개의 셀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행의 셀은 th로 정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행은 td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th는 그 h라고 하는 것은 head를 의미합니다. head. 다시 말해서 최진혁, 최유빈이라는 데이터의 head는 이름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데이터의 head는 성별이 되는 겁니다. 여섯 사이가 두 살의 head는 나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작성할 때 만약에 데이터만 나열할 거라면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어떤 성격을 정의하는 제목을 구분하고 싶다면 이렇게 th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html은 기본적으로 th로 정의된 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줍니다. 진하게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 부분은 th를 사용하고 데이터 부분은 td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에 대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해제 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제는 병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테이블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어디가 다르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다릅니다. 원래 테이블은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둑판에서 셀들 간에 벽을 허물어서 이렇게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합하는 방향성은 행으로 병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열로 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행으로 병합할 때는 그 이 th가 될 수도 있고 td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셀에다가 셀에다가 콜스판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고 그 값으로 이 병합할 셀의 숫자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콜스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컬럼스판이라는 뜻입니다. 컬럼을 병합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속성값으로 3을 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이 th라고 하는 이 셀이 세 개의 셀이 병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셀이 하나 그 지금 보면 행마다 셀이 하나 둘 세 개씩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콜스판은 3을 지정하게 되면 이 세 개를 하나로 퉁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뭔가 잘못된 코딩입니다. 여기가 비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th하고 뭐 테스트라고 일단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어떤가요? 콜스판이 2로 지정되면서 이 그 이거 이 부분에 해당되는 th가 두 개의 부피를 갖게 된 거죠. 셀 부피 두 개를 갖게 된 거고 뒤에 테스트가 따라오면서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자 바로 잡을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콜스판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로우스판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두 번째죠. 두 번째 행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아 세 번째군요. 세 번째 행을 보면 김호순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로우스판이라고 적어졌습니다. td 속성에 로우스판에 e라고 하는 속성을 적었습니다. 로우는 행을 의미하는데요. 행을 합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행이 하나의 행이 이 부분이 두 개의 두 개로 통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는 이게 없으면 이 콜스판이 없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로우스판이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 여 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로우스판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면서 이것이 두 개의 행의 부피를 차지한다 라고 정의를 해주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아무튼 이 병합하는 부분은 다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유심히 한번 보시고 어떻게 병합을 진행하는지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는 테이블을 꾸며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CSS가 나오는데요. CSS는 아직 본격적으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컨셉만 전달해드리고 나중에 테이블과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 CSS를 통해서 테이블을 꾸며줄 수 있다는 사실만 있다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카피해서 이렇게 나왔죠. 아까 봤던 그 못생긴 것보다 훨씬 낫죠. 어떻게 했냐면 우선 CSS로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보더 콜스판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 테이블에 보더의 간격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보면은 셀과 셀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서 좀 이쁘지가 않죠. 이럴 때 보더 콜랩스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보더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착 달라붙게 됩니다.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th th는 이 부분이죠. 그 제목 부분에 제목 부분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입니다. 그 엘리먼트에 백그라운드 칼라로 그레이로 지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없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있을 때는 이렇게 그레이가 되면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칼라는 이 헤드 부분에 칼라를 흰색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없애니까 검은색이 됐죠. 그 다음에 td, th는 뭐냐면 이 각각의 셀들을 의미하는데 이 셀에 보더 즉 테두리를 준 겁니다. 테두리는 1픽셀로 솔리드라는 타입으로 검은색을 지정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준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테이블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도 테이블을 쓰지만 레이아웃을 짜거나 할 때도 이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를 들면 여기 구글 웹페이지가 있죠. 그러면 테이블을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한 줄을 짜고 한 줄 두 줄 그리고 제일 위투로 가서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드에 따라서 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퉁 쳐서 병합을 해버리면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올 테고요. 이 부분은 요렇게가 한 줄 요렇게가 한 줄 그리고 요기도 이렇게 한 줄 쫙 자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테이블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렇게 짠 다음에 각각에다가 그 어떤 위치해야 되는 그 html의 태그들을 위치시켜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방식은 테이블 자체가 그 어떤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고 아니고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짜는 것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짜는 방법을 잘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테이블 대신에 어떤 걸로 레이아웃을 짜냐 뭐 div division이라고 하는데 뭐 div 와 css와 같은 것들이 조합해서 예 테이블을 그 레이아웃을 만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번 세션을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t t . . . . .